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 3년간 진행된 집단 동료 상담 연구가 책으로 담겨 발간됐습니다. 보도에 황영재 기자입니다. 목포시 유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소속장애 당사자 5명이 3년간 참여한 집단 동료 상담 연구 작업 과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상당한 본인들의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과정이 장애인 집단 동료 상담입니다. 이 책을 적용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을 집단 동료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다양한 동영상,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달을 할 때 우리 발달장애인분들도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치유되는 과정, 그러면서 본인들의 그런 주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는 이런 결과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칭찬을 해서 좋고요. 그 사람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관련 책자를 출간했고 일본의 사례집을 번역, 출간하는 등 장애인 현장 자료를 제공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 모두를 위한 집단 동료 상담, 발달장애인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 활용편이 관련 자료가 없던 발달장애인 집단 동료 상담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